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그 뭐냐 그 주제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종종 커뮤니티나 어떤 글들에 보이는 한가지 그 확인된건지 아니면 소문인건지 알 수 없지만 유럽 축구 선수들은 축구화를 크게 짓는다 또는 여유있게 짓는다라는 그런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를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사실 제품에 대한 사이즈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도나 취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들의 축구화를 선택하는 사이즈에 있어서에 크게 짓는다 여유있게 짓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은 옳지 않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먼저 제가 최근에 이강희 선수 축구화 실제로 그 사이즈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거 성룡민 선수의 축구화 그리고 황희조 선수의 축구화 3가지를 봤는데 황희조 선수는 차이나에서 만들었고 축구화의 사이즈가 여기 시중에서 판매하는것이 5.5, 6, 6.5 이런식으로 5cm 아 맞나? 5mm인가? 기억이 안나네 cm였나? 다시 봐야겠다 아 네이머를 봐야겠구나 260.75 260cm인데 0.75? 7호 단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267.5가 되겠죠 아마 네 그런것 같은데 하여간 0.25 단위로 이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제품을 줍니다 퓨마만 이런줄 알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봤던 요거는 이제 성룡민 선수의 축구화인데 보시다시피 UK 7.5 왼쪽 오른쪽 그리고 독일에서 만든 제품 또 재미있는거는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만들어져요 해로쪽 본사의 그쪽에서 여기 보시면 아디다스 3 스트라이프 본인들의 문구라든지 이런걸 해놨고 아 이건 뭐냐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게 베트남에서 만들죠 아마 주요 생산기자 커스텀을 해주는 공장이 베트남에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걸 보면 네이마르도 베트남에서 만들어주는 축구화가 그냥 싫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이탈리아산 유럽산 축구화가 좋은게 아니다 좋은게 아니기도 하고 사실상 생산을 해주는 그냥 국가 자체에 대한 표기일 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상 개인적으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축구화 자체를 많이 만든 곳 많이 생산하는 곳 노하우가 많은 곳 그런 곳이 축구화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그런 사실인데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축구선수들이 축구화를 사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식으로 축구화를 구입해서 착용하게 됩니다 선수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신는 케이스와 그리고 스폰서를 받아서 축구화를 받아서 신는 경우가 있는데 스폰서를 받아 축구화를 신더라도 이렇게 네이마르 이강희 손흥민처럼 회사에서 그 브랜드에서 주요 계약 대상 선수로 선정이 돼서 그 선수들에게는 축구화를 네가 원하는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줄게 해서 지급 받아서 본인들 발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를 받더라도 황희조 선수처럼 그냥 메이드 인 재팬에서 축구화의 시중 제품을 이제 스폰서로 받아서 착용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나이키에서 그 퓨마로 오기 전에도 중간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커스터마이즈를 했던 게 본인이 이제 그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팬텀 팬텀 라인에서 팬텀이 2가 나왔을 때 거퍼가 딱딱해졌거든요 본인이 이거 신기가 싫어가지고 결국 베이버로 가서 베이버 모양에다가 디자인만 팬텀처럼 해가지고 신고 나왔던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주요한 선수로 계약된 선수들을 축구화를 커스터믹 해줍니다 그럼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아까 말씀했듯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선수들은 축구화를 크게 신는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트루삭스란 양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시중에서 매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신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크게 신으면 축구 플레이를 하고 하는데 전혀 하등이 도움이 될 게 없고 아까처럼 보여드린 그 인류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축구화를 치수를 좀 더 5 여기 지금 보이는 5.5 이런 것들을 치수를 더 쪼개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 더 정확하게 축구화를 내 발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뭐 성식적으로 선수들이 그렇게 신는 거는 누가 봐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내 발에만 더 축구화를 만들어서 신겠다는 거겠죠 안 그러면 그냥 이 5단위로 똑같이 신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말은 신빙성이 없다 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송민의 사이즈나 이강인의 지금 보시면 제품을 축구화에서 여기 사이즈 8.25 이런 거고 그리고 네이마르에서도 똑같이 8.75 이런 식으로 0.25 단위씩 맞춰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므로 일단 여기서 축구화는 그렇게 신지 않는다는 게 걸러집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제 경험에서 본 것들은 어떠냐 나이킹 매장에서 근무할 때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수들 유럽에서 K릉을 뛰는 유럽 용기형 선수들이 와서 신는 거랑 남미 쪽에 와서 신는 애들이 축구화를 봤는데 단 한 번도 축구화를 여의 있고 편하고 크게 신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수비수였는데 팀4 일체형 나왔을 때 신을 때는 구두 주걱 이용해서 신발을 발에 넣으려고 하다가 구두 주걱이 부서졌어요 그때 웃겼던 건 신발에 발을 놓고 앞 발가락이 막 튀어나오고 모양이 나오는데도 그냥 그대로 맞춰서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실제 많은 표본의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선수들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남미 선수들도 실제로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전혀 크게 안 신어요 그러면 왜 크게 신는 거랑 딱 맞게 아니면 거의 내 발과 일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그런 선택이 하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건 발로 공을 차고 급전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뛰어야 되고 상대방을 저지해야 되는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발이 미끄러지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힘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키킹을 하거나 슈팅을 때리거나 패스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구화를 큰 거를 신다가 작은 거를 발을 딱 맞게 신게 되면 맨 처음에 느껴지는 감각이 공을 키킹 할 때에 내가 공을 차게 되는 위치나 아니면 발을 넣는 상황이나 그리고 키킹을 하게 되는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발을 내 발에 더 맞출수록 더 정확하고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발이 내 발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상승하게 자기 감각으로 축구를 한다고 하면 발을 상승하고 공을 차게 되는데 내 발보다 신발이 크면 이상한 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축구가 너무 잘 안되고 공을 차는데 이상하게 나간다 그러면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축구와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 공간이 남으면 크게 신으면 그 안에서 발이 흔들려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간혹 이렇게 제가 지금 트루삭스 들고 있는데 이렇게 방지가 되어 있는 이런 걸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양말을 손으로 이렇게 늘리더라도 이게 늘어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 트루삭스의 지금 뭐냐 패딩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하고 이 바닥에 안쪽에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발을 완벽하게 고정시켜 주나요? 공간이 남아있는데 힘을 줘가지고 멈추거나 발을 앞으로 차려고 할 때 발이 이렇게 안에서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양말이 이걸 발을 다 잡아주고 고정시켜 주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축구가를 선택할 때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이런 양말이나 뭐 그런 사이즈를 크게 넉넉하게 편하게 신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발에 맞게 축구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선수들이 실제로 신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제품들에 대한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상 의미가 없다 근데 양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마찰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축구화에서의 사이즈 조정이 좀 필요할 때 두꺼운 양말을 신었을 때 더 맞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두꺼운 양말을 선택하긴 합니다 이런 두꺼운 양말 그래서 그럴 때 선택하고 사실 사이즈 자체로는 내 발에 딱 맞아서 불편함이 없는 거 근데 이게 다 애매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화를 신어서 있잖아요 그 발에 딱 맞으면 그게 양말 신은 것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 발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죽이 그걸 축구화를 좀 신고 플레이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이 아니고 불편함이 아닌 상황에서의 내 발과 축구화가 맞는 상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축구화의 사이즈를 올바로 선택하는 거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낭설, 거짓말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커뮤니티나 인터넷에 떠도는 게 가끔 뭐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어느 분이 뭐 그 선수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축구화를 좀 여유 있게 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축구화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본 경험이나 실제로 프로 선수들 1주 선수들 신고 있는 축구화 사이즈를 느끼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 사이즈를 크고 여유 있게 신는다 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